안녕하세요 김지만TV 지만입니다 오늘은 상내동에 새로 이름을 바꿨네요 고기가 맛있는 집이라고 여기가 무한리필 집인데요 12,900원에 고기 종류가 8종이 된대요 그래서 과연 또 맛은 어떤가 해가지고 왔거든요 여기는 또 특이한 점이 소주값이 2,500원 이에요 365일 2,500원씩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또 얼마나 고기 퀄리티를 봐야죠 맛있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손님으로 꽉 찼어요 지금 오늘 만석입니다 만석 와 그리고 안에 내부는 엄청 넓어요 와 엄청 넓은데 사람으로 꽉 찼네요 와 오늘 한번 또 뱉어집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여기 보시면요 이야 고기를요 그냥 와가지고 요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삼겹살 요게 돼지 꼬시살 오 괜찮네 신경적이야American Kenny 보호ol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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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le yen variant äg아 전지육 여기 보이세요 한정살 와 여기는 떡갈비도 있어요 여러분 떡갈비 우산 겹장 와 돼지 껍데기도 있네 돼지 껍데기 돼지 양념골도 있고요 간장 양념이고 이거는 고추장 양념인 것 같아요 돼지고추장 양념하고 떡하고 단호박도 있네요 와 와 여기는 야채고요 김치 무쌈 있고요 고추 마늘 상추 와 이렇게 셀프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네요 자 처음에는 삼겹살하고 우삼겹살 소하고 돼지의 만남 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우산 겹 맛있다 아 어 아 이게 짱인데 아 와 삼겹살 보세요 어 어 고추장 난다 아 아 구독자 몇 명인데요? 몇 사람 아 아 구독 좀 찍어 몇 명인데요? 23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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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어 어 진짜? 어 3달에 뭐 2, 3,000? 아 하하하하 야 한정살 때까지 좀 보세요 와 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요건 돼지갈비 양념 돼지갈비 입니다 와 양명이 제대로 배 가지고 와 때깔부터가 진짜 맛있겠죠 이거 보세요 와 때깔이 옆에 그 오돌오돌 이 살 있죠? 옆에 보이세요? 보이세요? 으 이럴 때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으 으 으 으 으 고기는 진짜 그리고 야채까지 있으니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번에는 대디 토시살이 들어갑니다 이게 토시살입니다 와 여기나 오시면은 부위별로 이렇게 고기가 있으니까 가서 그냥 끊어오시면 되요 이야 와 대디 토시살 보세요 와 진짜 망나게 생겼죠 이게 와 으 어 맛있다 와 저는 무한리필찜에서 토시살 나오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이중도 컬러키 이중도면은 와 진짜 괜찮네요 웡 여러분 오늘은 상례도 맛있는 고기집에서 와 고기를 엄청 잘 먹었네요 하하하 토지가 무한리필인데 1,500원 와 매력이 있죠 여러분 자 둔촌동이나 강동까지 오신 분들은 한잔 하고 싶다 그럼 한번 들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세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Channel 와 不要